아휴... 아휴... 너무 춥다... 루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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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야, 얼른 일어나, 밥 먹어! 엄마... 나 감기 걸리... 아니지... 나 감기 걸린 거 엄마가 알면... 주사 맞으러 가야 되잖아! 루루야, 뭐라고? 어? 아, 아니야, 엄마! 나, 나 일어났어! 아휴... 아이고... 루루야, 너 왜 그래? 어디 아파? 응? 아니! 안 아파! 얼른 밥 먹어! 너가 좋아하는 소세지 있어! 아... 너는 못 흘린 거 아니야? 아, 아, 아... 아니야! 너 왜 그래? 소세지 좋아하잖아! 아니, 그... 오늘... 입맛이 조금 없어서... 감기 걸리면 입맛이 없어지던데? 아, 아니야, 엄마! 어? 엄청 맛있다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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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 아휴... 감기에다가... 체야기까지 할 거 같네... 아휴... 추워... 그래도... 엄마한테 걸리면... 무조건 주사 맞으러 가야 되니까... 절대로 걸리면 안 돼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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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.. 하휴... 시루야! 시루야! 오늘 엄마랑 가다쓰기 하기로 했지! 으응! 얼른 나와! 한 시점 이상이면 엄마를 레고 사줄게! 레고?! 아무리 아파도...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지... 하휴... 나가! 엄마... 진짜... 레고 사주는 거지! 당연하지! 근데 너 왜 그래? 주사? 아, 아니! 아니! 너 감기 걸렸어? 나... 감기 아니야! 감기 걸렸으면 엄마랑 같이 병원 가! 주사 맞게! 아니라고! 그럼 왜 그러고 있어?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지 실험하는 중이야! 진짜 별걸 다 실험하네! 얼른 공책 펴! 응! 불러줄게! 빨갛게 익은 수박! 빨갛게 익은 수박... 재미있는 수수께끼 놀이! 재... 니... 미... 니... 수수께끼... 꺄... 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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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해? 어? 콜 왜 막고 있어? 너 콧물 나와? 아... 아니... 그... 이건 사람이 얼마만큼 숨을 참을 수 있을지 실험하는 중이야. 이게 무슨 실험이야. 얼른 빼. 10분만 참아볼게, 엄마. 기사한테 맞자. 응? 기사한테 맞자. 싫어. 기사 안 맞을 거야. 무슨 소리야. 받아 적으라고. 아, 받아 적으라고. 두고두고두고. 반수의 점수는 50점. 예고는 다음 기회에. 다음에 다시 해보자. 너 아까부터 이상한데. 머리 아프지? 어? 아, 아니야. 너,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. 봤지? 나 엄청 건강하지? 우리아도 엄청 건강하네. 그, 그치? 감기에다가 체하고. 아, 거기에 몸살까지 올 것 같은데. 그래도, 절대 걸리면 안 돼. 꼬마야. 꼬마야. 응. 꼬마야, 얼른 바지 내려. 어? 아니, 바지를 갑자기 왜, 왜, 왜요? 감기 걸렸으니까. 주사 맞아야지. 싫어. 진짜 싫어. 싫어. 아이, 수사 싫어. 싫어. 순어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땡골